어닝폭탄에 로봇주로 몰렸다. 사실 저도 이제 두산 로보틱스 실적 내용 이런 거 보고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았다는 그런 느낌을 좀 들거든요. 그래도 로봇주가 테마 얘기도 많고 실적이 없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.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로봇주 주가 등량률 보면요. 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. 언급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. 티로보틱스도 34%, 로보티즈, 두산, SBB테크 등등도 21%에서 25% 나머지 종목들도 10% 이상의 수익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 정도면 분위기 다시 오는 건가 싶기도 하고 사실 이거 테마성으로 생각하면 30%는 이미 끝물인가? 신규 진입은 좀 어렵나? 이런 생각도 들게 하고. 두 분 OX 한번 들어볼게요. 로봇주, 지금 기회다 O, 아니다 X 한번 들어볼게요. 하나, 둘, 셋 들어주시죠. OX, 오늘 두 분의 의견이 좀 많이 엇갈립니다. 유창희 대표님은 O를 들어주셨는데 신규 진입도 괜찮다라는 개념으로 O입니까?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 있지 않아요. 그러면 어떤 섹터가 시장을 좀 끌고 갈지 시장 대비 선방할지를 본다라면 저는 반도체가 당연히 선두에 있을 거라 좀 보고 있지만 그리고 나서 기준의 성장주, 여름에 시장을 달궜던 섹터들, 로봇이라든지 AI 섹터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일단은 실적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이고 두 번째가 내년의 구조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낙포카드에 대한 인식들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로봇주들은 아직 살 만한 종목분들은 있지 않나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약간 큰 파도는 아니어도 최근 들어서 좀 잔잔한 파도가 좀 오는 것 같아서. 그렇죠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 랠리까지 나온다라면 어쨌든 시장을 끌고 가줘야 되잖아요. 끌고 가줘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새로운 테마가 나오면서 시장을 끌고 간다기보다는 기존에 강했었던 테마가 시장을 조금 더 끌고 준다라는 전제 하에서 로봇주라든지 AI 그리고 바이오주들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황혜윤 팀장님은 X, 여기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 또 생각하시는 걸까요? 아니 뭐 두산 로봇틱스나 레인보우 로봇틱스 정도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. 그거 외에는 딱 각계 전투 양상이거든요. 종목에 따라서 대응할 거고 내일 관련 법안 때문에 오늘 이슈가 부렸던 것 같은데 아마 저는 좀 보수적으로 그 이슈가 좀 당장 내일 당일이 되면 그걸로 인한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X로 들었고 로봇주식들은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 좀 큰 시세들이 났잖아요. 상반기 작년 말부터 해서 그래서 한번 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고 이제 좀 미리 땡겨왔던 벨리션들이 해소하는 과정도 거치고 나면 그때 진짜 시세들이 나오지 않을까. 그래서 지금은 단기 관점으로만 본다라는 점에서 X를 일단 들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단기 관점으로는 조금 뭐 그래도 쳐다볼 수 있지만 쭉 간다는 로우 알겠습니다. 유창희 대표님 오후 드셨으니까 로봇주 지금 뭐 트레이딩이나 뭐 이런 걸로 보면은 뭐가 괜찮을까요? 뭐 말씀하신 것처럼 두산 로봇틱스 충분히 한 6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유로 메카 같은 경우도 박스가 하단에 놓여있다는 거 본다라면 나쁘지 않다. 유로 메카 기술력이 상당히 좋거든요.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일단은 뭐 배송 로봇 쪽은 별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배송 로봇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길거리에 갑자기 로봇들이 막 돌아낼 수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. 약간 그 부분은 조금 이상과 현실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서비스형 로봇 시장은 내년이 본격적으로 성장세가 간다라고 봤을 때 이쪽에 강점이 있는 기업들 뭐 레인보우가 됐든 뉴로 메카가 됐든 뭐 두산 로봇틱스가 됐든 이런 기업들이 조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뉴로 메카 그리고 두산 로봇틱스. 두산 로봇틱스는 한 6만 원 말씀하셨고 뉴로 메카는 4만 5천 원 정도 말씀을 하셨네요. 자 알겠습니다. 황윤 팀장님은 여기 로봇보다는 지금 바이오 또 좀 많이 기다리고 있죠? 바이오 그렇죠. 바이오 근데 아직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. 애매하죠. 종근당 뭐 이런 주식들 좋긴 하고요. 한울바이오파마나 알테오젠 주식들도 좋긴 한데 지금 뭔가 우르르 가는 느낌은 사실 없습니다. 없어서 일단은 개별 종목별 대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조금 의미 있었던 거는 셀트리온 삼형제가 언제 모르게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4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뭔가 2, 3위 싸움과 4위 싸움은 좀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삼바가 조금만 더 추세를 올려준다고 하면 내년 바이오의 시대가 다시 한 번 가능성도 있다. 내년에 그래서 내년에 영업이 많이 좋아지는 폭이 제약 쪽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쪽 하드웨어, IT 하드웨어 이쪽이거든요. 그러면 실적으로도 한 번 기대해볼 섹터가 이쪽이기 때문에 바이오는 항상 관심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이로운 경제 채널 EBC plasterboard 한글자막 by 한효정